크레이온 씨티비 지금 화장은 하다 말고 리허설을 하러 사야 됩니다 로마 오빠입니다 오빠 여기 나와도 되는 거예요? 나 초상권 없어 글로벌 마인드시네요 디자이너한테 가요 퀴얼 조주 어디 계세요? 됐다 오우 잘생겼어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 두 줄에 한 라이너가 오늘의 포인트고 원래 여기 동양인이 이번 시즌에 다 바뀌었대요 원래 샤오랑 모나 이런 은근 이런데 신인들로 오늘의 착장은 이걸로 쇼가 시작하고 저 밤에 10시만에 그 늦은 밤에 캐스팅이 하나 더 나왔어요 중간에 텀도 있고 약간 시간짜리나서 브라이언트파크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해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모델이라면 솔직히 좀 꿈꾸는 게 뉴욕 이렇게 패션이 크고 관중들이 막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고 시선들이 사진 막 카메라 세례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 뭔가 막 뭉클해요 진짜 막 사실 코치 피팅을 갔다 왔어요 제가 되면은 써주시고 안 되면은 지워주세요 제가 제발 그거 됐으면 좋겠어요 빙글크로스 oser 심지어 각오야 진짜 아니 이게 안은데 뭐 브라도 썰고 가야지 저는 정공판을 하나 썰고 가겠습니다 내용이 경배기 딩고